복붕 오늘이 5일차 테라오피어서 어디있다 했지? 나 까먹었다 잠깐만 나 어제 그거 그러면 헤롤드, 헤롤드 못쓰시겠네요 그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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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헤롤드 여기 들고 다녀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나가면 이거, 이거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쏟, 나가는, 탄, 탄 나가는 걸 하늘에 보면은 이렇게 번져요 가로로 음... 그, 그, 이, 그, 대기 가까이서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섯 개 다 들어갈걸요? 여섯 개 다 들어가요? 딜은, 딜은 약할 수 밖에 없는게 랩이 우리보다 10랩 보다 더 낮으니까 일단 데미지가 2100밖에 안돼요 대신에 그게 여섯 발씩 나가는 거 같애 그, 탄 중, 탄 중에 어떤 탄은 네 일종 거리를 날아가야지 퍼지는 게 있고 음, 맞아, 맞아 처음부터 퍼지는 게 있고 약간 로드오그의 오브클릭 같은 이건 약간 가야되나, 뭐야? 약간 가야되나? 여기 지금 1회차 방입니다 그래서 아마 애들 레벨이 낮을 거예요 테라모 피어스 어디있더라? 나 어저께 봤는데 박스나맨님, 안 해도 접속을 해야 되나? 저 방, 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사우전즈 컷, 사우전즈 컷이였다 어? 잠시만요, 끄고 나갈게요 네 여기에서 사우스트스였나? 잠깐만,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돼 그러시고 게임패드가 맘대로 움직여 검은색, 검은색 분이 할 수 없네 흰색이 없어갖고 잠깐만, 검색을 좀 해보자 테라모피어스? 그, 퀘스트 중에 네 정렬은 어떻게 랩제로 정렬 가능한가? 랩제 정렬은 없고 쉬움 어려움으로는 돼 있더라고요 총알 사야지 아, 깜빡할 뻔하네 어저께 스트레스 푼다고 총알 무지하게 써 총알 사고 오십쇼, 천천히 하십쇼 찾고 있습니다 사우스? 이름이 기억이 없나? 이거 아닙니까? 이거 찾았어, 이거 제가 어, 오케이,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이거 맞네, 이거네, 이거네 맞어, 맞어 어딥니까, 저기가 동네 이름이 사우전 특험받네 나베님이 돈 준 이 스나이퍼는 잘 씁니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타왔어요 기다려오봐 이거, 이거 줬습니다 그, 기다려오봐도 아잼입니다 그거, 그거 안 씁니다 뭐라, 뭐라 씁니다는 거야? 그거 언제 쪘 거야 아이고, 오지도 않아 나, 나, 난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난다고요? 어디서 나온 말인데요? 기다려봐 아니면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몰랐을 수도 있고 어 어, 난 폭탄이 없네 야, 라고 해야 됩니까? 그, 기다려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옛날에 개콘에서 나왔던 거잖아, 개콘에서 개콘데? 기억이 안 나왔네 초등학생들한테도 반말하면 안 돼요 진짜로? 나는, 난 반말 엄청 많이 쓰는데, 식당에서도 아 뭐 줄까? 뭐 줄까? 뭐 줄까? 저는, 얘들아? 이렇게 반말은 하는데 막, 막말은 못하죠 여깁니다, 여기 이, 맵을 켰을 때 최상단에 뾰족 튀어나오는데 어, 아니네, 미안해요 아는 척했네 어? 이, 이거 맵 따라가면 되는구나 무슨, 무슨 말하는 아닙니다, 딴소리 했습니다 갑자기 뭔가 아는 척 하고 싶었나봐 갑자기 뭔가 아는 척 하고 싶었나봐 폭탄 옆에 지나갈 때 한 방 싸들어야 되겠네 어, 잠깐만, 나 점프 너무 많이 한 거 같애 어디로 가는지, 내려가는 길까? 저 위 아니여? 위 아냐? 아, 나도 맞았어 내려가는 표시가 돼 있는데 아래라고요? 어, 그러네, 아래네 그쪽으로 뭐야, 어떻게 됐어 은신처 열기 어? 누가, 여기 내려가는 길 있구나 터라포머 씨 이쪽 일 있죠 아, 내가, 내가 말한 데는 꼼수구나 이리듐 이거 내 거 썼네 축하드립니다 굿 이거 입장료가 있어요 굿잡 굿잡 어, 근데 잠깐만 우리도 이리듐이 0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나만 0인가? 아, 잠깐만 아니, 19개인데? 아, 전 지금 제가 생거 아니야? 어저께 업그레이드 했었잖아 제가 썼나봐요 그럴 수 있지 네 이해해 드릴게요 그럴 수 있어 테라포, 테라모피어스의 피크 바로, 바로 나와요? 아냐, 저 뿔피리 불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아, 여기 들어왔어 그럴 수 있어 달려 야,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좀 긴장되긴 한데 별로 레벨이 낮아서 긴장이 안나요 루세님이 아까 이거 50레벨이에요 보스 이거 촉수죠, 촉수 네 그거 10됐어요 세븐 터라메트에 여쭤봤을 때 아, 그래요? 촉수 쉽다고 그냥 잡는다고 근데 우리 필드에서도 그 닮은 촉수 마디마디 끊어서 잡는 거 했었잖아요 이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내려갑시다 다를 거 같아 해봐야죠, 뭐지? 오, 렐레? 오, 깜짝 놀랐어 오, 깜짝 놀랐어 이거다, 이거다 오,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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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너? 내려오세요 너 내려오세요 갑자기 다쳤어요 어 나벨님 은근슬쩍 말을 오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거 하라가 있어 혹시 나벨님 연세가 40대 젊습니다 젊은 사람이야 아기야, 아기 아기 에이, 지금 막 하지는 아, 이거 원래 말투가 그럽니다 연세가 혹시 어떻게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 반말하지 말라고 선생님한테 반말하지 말라고? 아, 약간 말이 짧아가지고 가끔씩 그러니까 지금보단 덜 걸어지만 약간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네 오이고 저기 어딨어? 멀리, 빨간점 어디요? 정면 뒤쪽 오, 난리났어 오오, 이거야 오, 높아요 레벨 오, 숨었어 눈알, 눈알만 눈알 정통으로 쏴야 돼 오, 아, 이게 뒤리티로발라 슬래그 발라야 돼 오오, 잠깐만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잠깐만 난랐어 난랐어 미안해, 미안해 어디갔어? 이거 하나 슬래그 써야겠다 이거 제가 슬래그 쓸게요 이 저렴한 헤롤드 쓸 데가 아니네 아, 맞다 이거, 이거 주변에 있다가 잘못해서 꽂히면은 그거 된대요 숨겨나간다 로그 점프 잘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안 꽂히는데 슬래그 이거 이거 촉수지에 있어 촉수 오오 나 타랐다 타랐다 형 어이구 야 얘는 기본적으로 난리네 사람을 오 이쪽 아 내가 뭔지 나는 기껏해봐야 어 있어 있어 어이구 어허 야 이거 야 이거 재밌긴하다 얘 크니까 엄청 크네 오우 나 봤어 날 보셨어 오오오오오오 예 노란색깔 맞춰면 돼요 와 기본적으로 나라 일단 잘랐어요 못잡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아직은 네 오오오오오 오 레이저 나오네 으이 Percy 레이저가 나와 아 나 구웠다 whe Bow Green 오오오오오오오오 Euros 에이럴 때는 하는구나 춤을 다 춤을 다 춤을 다 춤을 다 아까 오늘 또 안 좋은 날이네 이틀 상태가 그래요? 어제도 그러지 않았나요? 어제도 누가 버퍼있다 그랬는데? 저요 저 방송에서도 채팅으로 그런 말 나왔어 아 방송? 방송은 아니요 나 이렇게 안 차 와 얘 잠깐만 체력이 왜 이렇게 안 줄어? 신나게 때린 것 같은데 그냥 깡뎀으로 쏴주게 이거 그리고 보면 바닥에 피 많이 흘려요 저거 드세요 더파님이 다 체력 채울 수가 없으니까 깞이 어 피가 찼나? 어우 이거 다 본다 얘 약간 힐이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끊고 하나 끊고 오아 엄청 많아 레이저 아 이걸로 안된다 플래그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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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여기 피 있어요 일로 와서 드세요 여기 바위 옆에 저 죽었어요 전 다이 나 피가 없어봐 자 루시안님 살리러 가야겠다 아이고 안죽어 루시안님 어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만 이쪽으로 와줘 좀만 이쪽으로 와줘 멀리 가지 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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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미 다 아 레이저프 한 대 제대로 맞았네 와 진짜 세다 이건 그래도 많이 깎았네 한 한 8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근데 문제는 얘는 건저커 그 시간을 유지할 수가 없네 쫄이 별로 안 나와서 어떻게 가지? 길이 어디에요? 온라인으로 아 저 자꾸 땅에 들어가니까 효율이 떨어지네 공격이 다른 분들은 거기 죽어가지고 누우시는거에요? 저 죽었습니다 아 여기다 촉수 내가 잡을 수 있는? 어우 너무 흔들려 어우 공격 안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아닌거 같애 어디로 가야돼 이거 어이구야 수류탄 던지고 수류탄 아 거기로 가는거구나 야 촉수 엄청 많아 밑에 야 이거 레이드네 제대로 레이드보스네 촉수 엄청 많아 흐흐흫 적도하러니 영어 다 잡아버리면 좋다는거 아니야 근데 얘가 때리는 공격력도 무시를 못해서 이게 뭐야 내려오자마자 맞았어 길이 바닥에 피 많이 드세요 바닥에 피 날라갔을 때 바닥에 피 보고 점프하세요 아뇨 아뇨 그 위에서 죽고 우왈 하자마자 아 미치겠네 푸르모 시장이 안되네 쟤가 약간 튀어나올 때마다 피가 생기는거 같애 흐흫 아 화염으로 쓰세요 화염은 대박 대미수 잘 먹나요 지금은 불속성이라서 속성이 바뀐거 같애 아 이거 나 죽었다 다 멀지 우리 다 멀네 이거 살수 있나? 살리러 갈리다가 어우 안보여 죽겠는데? 아이고 나 죽겠다 힘들겠다 이번엔 오우 살았다 살았다 저좀 살려주세요 바쁘님 뒤에 전 죽을거 같습니다 다 죽겠네 코코누님만 남았다 다 죽었다고요? 코코누님 빼고 모르시고 되셨구나 우리 누웠다 계속 외쳤는데 어제 코코누님꺼 다시 보기로 처음 봤습니다 오케이 세컨드 위드 마침 그 도끼 딜 잘 나오네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말 하더라구요 딜 잘 나온다고 자기가 그 황당했어요 그거 보면서 오 딜 좀 나오네 하고 있어 다시 보기 있었는데 저 이제 도끼 쓰면은 건조커만큼 셉니다 앞차 이러더라구요 또 그새 자랑 자랑을 했구나 한 방 데미지는 어세신이지 어세신 근데 코코누님 저 뭐야 도끼 드는거 보니까 그땐 데미지 장난 아니긴 하더라구요 아 거기 아니에요 저는 770K 나옵니다 아이 근데 이제 그게 꾸준히 나와야지 저 어제 800 나오네 크립 터지면 800 800은 너무한데 잠깐만 이거 끌려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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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네 죽어 죽네 죽어 아우 미쳤네 근데 그 도끼 쓸 때 화면 엄청 많이 가리더라구요 야 이 자식아 명중력이 떨어진다 아이고 멀다 이거 한 번 죽으면 그만해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와요 다치면은 하나 둘 셋 어 어 어이구야 내려오자마자 얘 얘 머리통으로 내려왔어 내가 내가 이렇게 해갖고 죽었다니까 방금 전에 어디갔어? 어 바닥에 피 엄청 많이 떨어졌네 내가 깡대면 짱이네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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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나와 건저킥 썼는데 나왔다 아 여기서 싸우면 되겠구나 저 눈 눈 쪽이 색깔이 바뀌었네 아까 노란색빛이 없어졌네 아 아 그렇구나 깡댐 싸야되겠네 깡댐이 훨씬 낫네 효과적이다 이게 좀씩 바뀌어가지고 네 바뀌는거 같아요 깡댐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데미지 나옵니다 죽을새라 없죠 지금 어 새로 없어 저 죽어서 지금 가고있어요 어이구 맞을거같애 어유 아 아 이 총 진짜 맘에 드네 마이틴 전자들 전설은 마이틴 전자들 전설은 마이틴 전자들 전설은 마이틴 전자들 샷권 써야겠다 샷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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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다 데미지 뭐야 이거 바이럴 하나요? 레이드보스들은 네 확실히 피의 없으면은 힘든게 좀 보이더라구 이거 말고 레이드보스가 또 있어요? 그니까 인비시블 아니 무적 시리즈 이 무적 시리즈가 다 레이드보스래요 아아 혼자 하는 용이 아니네요 우워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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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코옵을 염두한 애들이구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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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바뀌었네 야 배떡으로 죽었어 씨 장갑님 먹었습니다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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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장갑님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장갑님 건지셔야죠 하하하하하 아이 저거 아까워 쓰고싶어요 게임으로 돌려야됩니다 좋은뜻으로 쓸라 어이구 나 죽었다 오 누가 이렇게 저 촉수를 빨리 잘라 저요 한 세방투명 아니 나는 어떡하라고 저걸 자르면 야? 아 저 살려주세요 한 대 한 대만 쏴요 촉수 각도 읽었어요 촉수 한 대 오케 어디있어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못사는데 전 멀어갖고 촉수 누가 잘랐어요 딴사람은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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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피의비 없다 피의비 피의비 신원국을 알려야되 어이구이구이구이구 어메어메 최대한 이벤트가 저도 성사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돈 묵혀놓으면 뭐합니까 데이터밖에 안되지 그걸 우리가 현물로 돌려써야지 나온다 안돼 안돼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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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한 6만원 정도 돼야될 겁니다 6만원 6만원 촉수도 장난이 아니네 저 레이저 촉수가 엄청 아프네 내가 처리할게 아 조금 남아 한 대 어 나 죽는다 나 피 아하이라 다푸님 한 대 봤어요 레이저 잡아놨 아이고 나 죽어 이거 나 죽어 이봐 뭐가 잡았어 다시 한 대 아 내가 먹었나 오케이 조샷님 어딨어 됐어 살렸다 살렸다 살렸어 살렸어 다 끝나가요 얼마 안남았어 한 4분의 1 남았어 그만 힘내시다 오케이 오케이 매안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피난처 운영중입니다 아 그 하성 왜 나만 두냐 어차피 험블 때문에 대기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래서 방송 어려운건 아니지만 기다리셨다가 험블 오늘 보시면 되겠죠 그만 좀 깔아놔 왜 나만 두냐 아이 또 배급사 나올 것 같은데 왠지 WB WB 상상력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아 상상력 부족한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런가 네 아니 그 상상력 발휘해봤자 뭐야 안나오는데 어차피 정답은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흔한게 나와요 괜찮아요 그럼 딥실보? 흔하기 흔한 딥실보? 요즘 최근에 나온거 남코본드 뭐 이런거 다 나왔던거라고 잖아요 보스피가 이게 레이드보스라서 그렇습니다 되게 안나죠 이게 4인 전용으로 만들어요 우와우와우와 나 또 나 나 또 죽어? 아니지 아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내 위로 온다 어휴 어휴 왜 이거 그 그전 우리가 했던 것들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어휴 많아 많아 수류탄 던져요 수류탄 수류탄 던졌어요 막 던져 막 던져 나 죽네 나한테 던졌나 내가 던졌나 오케이 세컨드인데 워워워워워워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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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헤머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요? 워헤머 설마 워헤머 아이고 마리 안 나오네 아이고 말이 안나오네 어설티로는 진짜 속도 못잡혔다 어? 잡았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이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디야 어디 킬피해져킬킬 저요 저 가고있어 토크올오도님 가만 갓뿔님 제가 살리고있어 갓뿔님 아 살리고 있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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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날라가려고 마이 씨 잠깐만요 이게 제일 약한거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저희가 닷프님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어그거 설릴게요x3 닷프님 먼저 살려야 되나? 네 장비 욕심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 죽었어 셋째 나 죽었어 코모 코모님 뒤에 요 닷프님 살릴 수 있어? 아 아니 나 살리면 안되지 나 살리면 저 세컨드윈드 살았어요 세컨드윈드 살았어 다시 죽었다 아 저거 없다 촉수 없다 촉수 어 촉수 나왔다 야 내가 자꾸 혼자 다 먹을거야 어 나 떨어졌다 급히 못졸이고 죽을거같은데 포멍님 혼자계신건가? 이게 한쪽을 섞어서 들어야겠어 포멍님 오기전에 우리가 나 죽으면 천만 다질텐데 그 안천만 기다려 판있네 어 죽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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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살려도 무의미하다고요? 아닙니다 촉수가 안나오죠 생명은 소중하죠 암세포도 생명인데 더 빨리 코코론님 죽는데? 코코론님 죽는데?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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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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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다왔는데 아니야 아직 아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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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피가 유지되고 있어 어 유지되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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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와우 피 봐 피 리셋 와 개쩐다 같이 가요 같이 가 들어갔어요? 내 명 다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됩니다 오우 야 개쩐다 여기 어? 아 피 찼어 에 찼어요 피 하하하하 이거 쉽다면서 누가 그랬어 그거 이사람 만렙 아니여 만렙? 만렙인 사람 아니에요? 여기 길이 어디서 처음 뽑아가지고 야 클났다 나 못지마 이게 마지막사람 마지막사람이 다운되면은 네 그런거 같아요 그니까 여기 이 스테이지에 두고 한명은 싸우고있어야지 항상 누가 아래로 내려가 있나? 촉수 나왔어요 와 저 휘두르는거 개아프다 세컨드윈드로 사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 와 이거 어렵다 마지막사람이 다운되면은 엄청 어려운거 같진 않은데 이거 할순 있는데 할순 있는데 이제 난이도가 있다는거지 이거 이거 깨도 내 아이템이 나오 나온다는 확신이 없다 매크로멘서 이런거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거의 다 이렇게 선다 아 그러니까 아깝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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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씨 휘두른다 이분 좀 샷건을 많이 써야겠어요 왜 아 왜 안 왜 안 터져 촉수 아 왜 다 나이트던져 야야야야 오 야 어디까지 날아가는거야 아 피 오프라인으로 뜨면 네 새로고지마 잘 안쪽 미안해 미안해 다 보지만 예 상태가NA 저봅니다 마지막 더 보고있어요 저봅 이븐 안녕하세요 야 이거 조합 오케이 어디있어? 안나와 나왔다 오 나왔다 나왔다 왔다 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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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았어요 툭스 나았어요 툭스 나았어요 그것도 제일 안좋은 레이저 하나 잡았고 아 저것좀 잡아줘 둘 어 살았어 오케이 잘랐고 아 죽을 뻔했네 조금만 뒤척으면 죽었네 어차피 두방이구나 아 다프님도 여기서 쏘는구나 지금 클이 어디 떠요? 눈이예요? 눈깔이요 눈깔이요 눈깔 양옆에 눈 눈깔이요 눈깔 양옆에 눈 눈 안보여도 맞구나 다리있죠 제 촉수 그 마디산 있죠 거기도 거기 어렵다 눈깔 쏟아보면 저 촉수 안좋아 눈 쏟아보면 촉수가 올라와서 알아서 맞아요 눈 쏟는데 잘라 여러개 달린 눈있죠 위에 하나 달린거 말고 위에 버섯같은 애? 아뇨 아뇨 그 것보다 여러개 달린 3개짜리니까 아 옆에? 오오오오 그쪽 그쪽 많이 쏘세요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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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끊었어요 멀리 있는 애들 잡아야 돼 멀리 있는 애들 수류탄도 얹어요 수류탄 잘랐어요 수류탄 또 척 다 죽는다 나 죽 다 잘랐어요 날라간다 또 조심해야지 숙수 하나 숙수 레이저 레이저 끝에 호우님 죽는다 호우님 저 레이저 때문에 아 부스가 가려 오우 한 대만 쓰면 돼요 끊었어요 끊었어요 제가요 제가 잘했죠 에 어 어 살든지 말든지 살려줘 살려줬구만 뭘 요런걸 쫄고 있어 그 다른 퍼블릭 가서 이렇게 딸피 잡으면 저는 방퇴당할 수 있어 어차피 다른 사람이랑 안합니다 이 게임 맨.. 맨.. 이거 우리끼리 말하고 안할건데 아는 사람 아니면 코옵 잘 안해요 전 그리고 그동안 토목님이 옥셌던 그걸 생각하지만 난 모르는 사람이랑 코옵한거 디비전밖에 없어요 떼야죠 우와 어우 왜이렇게 오래걸려 이거 이제 반도 안왔네 우와 잠깐만 이쪽으로 오지마 야 미안해 아우 큰일났다 우리 숨어있는대로 본다 저 두 사람 저 두사람이 있는대로 갔어 제가 커벙님한테 갈게요 아 잠깐만 나 죽으면 안되잖아 빨리 한명 살려야되 다푸님 살려야되는데 원래 아 지금 살릴수가 없는건데 아니 저 죽일수가 없는건데 죽어봐요 아이고 다푸님 죽어가는데 안될거같애 루시아님 살릴게요 제가 어쨌든 여기 안죽고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아니 어떻게 나 맞춘거지 클럽장하고갔는데 이거 범위라그런거 아니야 범위 아 살릴로갈때 너무 가까웠나 보다 여기 빨간색 어딨어 아이고 나 죽었다 어디 어디 저 지금 목살릴로가요 맞으면 가면 죽는데 어 제가 알아서 살았께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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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촉두 끄나요 촉두 한대면 되요 아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았어 개팔이구만 게임이 엉망직창이야 제가 도끼로 꿀밤을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실 안받았어 큰일날 빨리 꾸리 잘랐어요 네 아 나 떨어 오 아이고 클렸다 에? 밀려놨어 넉백으로 그거 조심하라고 했 네 그럼 저거 피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다퐁님 들어갔나? 지금 가고있어요 저 밖에 안나봤어요? 저 있어요 저 두분 잘 버티셔야 돼요 다퐁님 아직 안들어갔어 나가면 죽어갖고 지금 나가질 못해요 레이저 나왔어요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49렙 우리 좀 있으면 50렙이다 여기서 레벨업하겠어 아 나 죽는다 커몽님이 살리셔야 돼 커몽님 레벨업했다 살렸다 다프님 죽는다 다프님 살리고 죽었다 아이고 큰일났다 어 또 죽으면 안되는데 우리 루샤님 죽으면 안돼요 저.. 저 살아갈 수 있어요 오케이 코코넛님 살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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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가 없어 죽겠는데 마지막 죽어갖고 재스 안돼 내 옆에 나왔네 촉스 촉스 내꺼야 저거 니꺼 내꺼 어딨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딸 딸 딸기 딸기 촉스는 나 죽었어 어 나도 레벨업했다 나 아직 안들어갔는데 촉스 촉스 한대요 촉스 한대 한대짜리로 만들어놨어요 들어가기 전에 레벨업 찍고 가야겠다 아 이거 너무 오래걸려 올라가는거 모자마나 죽으셨다고요? 빨리 좀 아까 루샤님 살리자마자 죽었어요 네 살리고 살리고 죽으셔가꼬 피 빨리 먹고 와야되겠다 아까 피 먹다 죽었는데 다푸니 빨리 올라오셔야 될걸요? 시간 없어서 쉬는시간이다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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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와 제 방송 상태가 안 좋은거같은데 이 스킨을 빨지버지 나갔다 나갔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 어 끌려간다 끌려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죽어요 와 씨 뭐야 괜히 들어왔어 아 안 돼 안 돼 괜히 들어왔어 여 뭐 촉스도 없어 촉스도 네 촉스도 없어요 지금 그냥 뒤때리는게 다네 누가 살려주지 않느냐 근데 코멍님 우리 살려주면 안 돼요? 아 끌려가고 있구나 네 안 돼요 그렇죠 아 죽겠다 우리 둘 다 아 죽겠다 우리 둘 다 코멍님 저.. 아니 와아 씨 와 코멍님 점프하신거죠? 아니 점프한게 아니라 튀어나왔습니다 고의로 점프한거 같은데 아니 아니 잠깐 잠깐 코멍님 혼자 남았어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살 죽어봤는데 네 코멍님 도망가요 무조건 촉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돼 무조건 혼자 싸워봤는데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아 히토나왔어 아 나 진짜 다프님 오셨다 다프님 최대한 빨리 합류해야됩니다 아니 다.. 다프님도 죽을수가 있어갖고 지금 어글끌사품이 없잖아요 합류가 빨라야돼 저도 그래도 공격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잡읍시다 이번에 집중해서 그니까 어려운건 아닌데 이게.. 눈배가 안맞은 듯한 어? 코쿠너님 안 죽었어 아직 아직 살아있다 그 스킬이 있어가지고 코멍님은 안죽더라구요 코쿠너님 아이씨 얘 범위공격이라서 클럽게 하는건데 아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 스킬 쓰면은 찹니다 풀키됩니다 예예 뭐 스킬 어저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죽을때쯤 절대 안죽더라고 애들 들어갔어요? 저희 둘만 들어가면 돼요 저희 둘만 아니아니 그거 지금 가야돼 수류탄 바로 던져요 수류탄 아이씨 아닌데 아.. 죽는다 죽는다 이거아니다 바꿔야돼 미험해 위험해 이거야 이거 이거 그렇지 다리 잡고 이제 해